얼른 먹어봐. 내가 직접 참여한 레시피로 만든 그 앞 떡볶이. 권 전부님한테 제일 처음으로 맛보게 해 주는 거야. 목구멍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다. 권영구, 영구야 너를 할 수 있어. 성질 수 있어. 어떻게? 대박입니다. 그렇지? 완전 맛있지? 완전 대박이지? 아니, 매주 개발팀 애들도 맛있다고 완전히 다른 난리가 났다니까. 대표로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대표로. 어떻게 된 거야? 어느 정도길래? 이거 새꺼 가지고 먹었다. 떡볶이가 떡볶이지만. 이건 떡볶이가 아니라 생화 무기잖아. 아니 이게 맛이 어떻길래. 조 대리님. 잠시만요. 조 대리님. 이건 음식이 아니라 지옥에서 납패는 맛입니다. 냄새도 참 위험하니까. 코로 숨 쉬지 말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계세요. 위험합니다. 저 회장님. 다음 일정도 있으신데 시식까지 하실 필요는? 김가 부사장이 메뉴 개발에 적극 참여했다고 들었어. 나도 맛 좀 봐야지. 회장님이 입맛에 맞으실지 걱정입니다. 하하하. 할아버지? 회장님! 할아버지가 너무 맛이 써서 쓰러지셨나 봐. 회장님은 맛이 써서 쓰러지신 게 아니라 너무 맛없어서 쓰러지신 겁니다. 뭐라고? 회장님. 괜찮으십니까?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. 구급차! Witness to the Mont Press. 할아버지. 하장님. 괜찮으십니까? 정신이 좀 되세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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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?